그가 될 수 있게 있어 밖에 경감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 피가 안아도 되네 너희 끝까지 한정으로 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지나간 책들에 나온 멍청한 범인의 모습을 인가하고 있어 뭐하는 거야? 위대한 작가 알 수 없거나 돌 일어뜨리고 내 손끝 하나 다치게 할 수 없어 나를 몰아붙여봐 넌 결국 실패할 거야 그 어떤 방법도 나를 속일 순 없어 고통스러워하지마 너의 처절하게 되는 날 만든 너의 천재 손을 더 빛납네 빛납네 과감한 방법이 필요해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평범한 것으로는 절대 걸리지 않아 너에게 부탁한 내 한 신상에 총끄농을 내야 되니 왜 내 머리라고 생각한 건가? 세바스탄 몰아 때려! 슬루톨! 도일 이게 최선이야 좀 더 고민해봐 똑똑똑똑똑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란 작가야 그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죽어 있는 거야 난 별대로 날 못 죽여 어서 거난도 안 돼! 네가 나를 죽이려 할수록 내 완벽하고 넌 나를 빛나게 할 뿐 우린 결국 함께할 거야 그 어떤 방법도 우리 살을 순 없어 고통스러워하지마 내가 네게 없었다며 너라는 백경 작가는 너라는 백경 작가는 애초에 없을 테니 너라는 백경 작가는 ㅎ 그 아가 호호호협 ngh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